결국 다 잡았어 나도 뭔가 써보자 물속성 같은 거 없나? 물속성은 없다고 뭐야 야 여러 번 때리네 여러 번 때리네 자기 몸에다가 칼을 박고 있어 자기 몸에다가 칼을 박고 있어 야 이거 오래 걸렸다 얘 경기님 예 제 잡고요 음 제 소울 무기가 꽤 멋있나봐요 차근차근 퇴근 시키자 어차피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네 퇴근이나 시키자 오 검 이름 용철이 되겠네요 오 보스 이름 같게 생겼네 어차피 그래 분위기를 보아 하니 오 강 공격이 하염 공격이에요? 음 제가 불 쓰니까 불을 켰구나 아 아 내부가 피냐키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색깔도 달라요? 색깔도 달라요? 아 쟤는 또 어디서 온거야 아 아 계속 오네 어느정도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PC로 보시는 것도 우측하다면 모바일 우측상단 추천 부탁드릴게요 uba 제가 디엣치에서 또 나온단 얘기구만 포스하고 계속 붙어보고 싶은데 가는 길이 이래가지고 그냥 기다려야 되겠다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계속 오겠지? 어디서 오든? 아직 오늘은 기니까요 어차피 잡으면 애들 퇴근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보스만 들이딜 해보면 어떻게든 되겠죠 또 오는 것 같던데 아닌가? 안오나? 어 잠깐만 잘못썼어 잘못썼어 뒤에 오겠지? 자 뒤에 뛰어오네 그래 뒤에 뛰어오네 수정증 소년님 어서오세요 고를 수 있어요? 예 칼스님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안좋았나 보네요 수정증 소년님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잘못드렸으면 죄송합니다 잘못드렸으면 죄송합니다 음... 가고 못 가고는 크게 그건 없는가봐요 수정증 소년님 수정증 소년님 수정증 소년님 수정증 소년님 예? 수정증 소년님 지금 다 로그온 없이 하고 있고요 하... 하... 어엘어 약간 빨랐네 얘 애들 퇴근 안하나? 글쎄요 뭐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요? 느낌상 감이 오잖아요 제가 봤을 땐 절망적이다 싶은 보스는 아닌 것 같아서 그 전에 느꼈던 것에 비하면 얘들 빨리 퇴근을 시켜야 돼 니들 집에 갈 때 안되냐? 심연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뭡니까 그게 와 41개 다 있습니까 패션 5622님 어서 오세요 뭔가 무서운 보스토인가봐요 예 반갑습니다 패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손가락이 왜이러니 내 손가락이 왜이래 거기서 왜 오른쪽으로 구르냐 초코사라다님 어서오세요 야 나 스테미너 스테미너 아 놀래요 아 그런 주문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무기를 얻어야 하는 트로피 같은게 또 있나봐요 골치 아프겠다 그 트로프도 그대로 아 아 잠깐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거기에 무기 은닉은 안들어가나봐요 칼스님 다른건가봐요 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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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일로와 아 너희들 다 퇴근시키겠어 아 음 그래요 야 야 저것도 두마리나 세마리나 나오냐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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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고생이 많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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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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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허! 우와!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너무 빨리 굴렀어 녹스온님 어서오세요 아니 올렸는데 아직 백이 안됐어요 아 손에 땀이 그냥 예경끼님 그래요? 야 근데 저거 다 잡을때마다 만 얼마씩 소울이 나오는데 소울도 다 날리고 있는거네 좀 아쉽긴 하네 어차피 방패는 못쓰는거 같아요 진짜 맛났는데 야야야야 예 그렇죠 나중에 먹을 수 있다던데 불 끄고 먹을 수 있다던데 용초를 잡으면 불이 꺼지지 않을까요 왠지 그런 느낌이네 아 스탬다가 너무 없어 아 스탬다가 너무 없어 오우 예 칼스님 아니 그냥 칼스님이 잘하시니까 제가 못하니까 그렇죠 그쵸 팔이 뭔지요? 고맙긴 한데 뭐해요? 고맙긴 한데 아 뭐 일단 뭔가 몸에서 분진이 나면 터진다는 얘기군요 오 잠깐만 그래 인생을 포기하면 안되지 제가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하면 안됐었는데 하아 애들 퇴근 안하나? 이바이 잡았으면 퇴근 안하나 이제? 객끼니 펩푸드 20개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 인생을 포기해버렸어 그러니까요 아 하다 보면 애들 집에 가고 하면 좀 나아지겠지 아 예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왠지 저 용초대몬이 나중에 저를 고생하게 만드는 패턴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대신 페널티가 세잖아요 그거 패자에게 뭐 안좋던데 퇴근 안하고 애들 20% 올라가고 제 방어를 떨어지고 그런거 아니에요? 스탠다드하게 가야죠 이거 꼭 스탠다드하게 가야죠 erkis 회차가 90% 20% 회차 한번인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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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가 좀 많이 없다 야야야 두 번 찌르냐 아 아 청S호자 청S호자 아 죽으면 점수가 깎인다는 거 무슨 얘기지 오 퇴근했어 퇴근했어 희망이 보인다 일로와 오 컴퓨을 야 너 반응을 왜 안해 오 트로피아 다 그렇죠 방법이 있나요 치기는 들어야지 어찌 됐던가 사무차는 가야되네요 그럼 암령이 오 막 들어오나보네 야 야 그럼 그것도 진짜 그것도 나름대로 골치 아프겠다 야 그냥 일반목이 암령이라고요? 아 저기까지 와서 화를 쏴 아 그림 와 scenario 와 진짜! 이거 아니지? 이거 트럭! 야 이거 끝까지 무적이 아니구나 들어가는건 신앙을 찍어야 쓸 수 있는 활이에요? 활 성능이 굉장한가 보군요 야 진짜 다 퇴근시켰어 와 진짜 다 퇴근시켰어 와 진짜 다 퇴근시켰어 무석사화로 가야겠다 위험하네요 위험해 아 안돼 안돼 아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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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1회차 하신거 아닌가요? 칼스님? 하아 하아 왜이? 이렇게 비로그인이 많지 미안해 볼터치님 어서오세요 최근은 비록은으로 보신 분들도 많다보니 내 소울, 내 소울, 알겠구나 예 그래도 재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일단 깨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잡아야 될까? 아니야 아니야 좀 더 잡을까? 좀 더 잡아야 되겠다 아직 무석을 사게 주는 건 모자랄 것 같아 예 갱키님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생강님 어서오세요 좋아 이정도 무석을 살 수 있겠지 보스를 계속 잡을 수 있다고 들어가지고 그걸로 소울로 가다를 많이 하나봐요 잠시 네 총인님 어서오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